사계인 인권원장 사계인은 인간의 규모와 가치를 가지며 회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김포시장 정하영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애인단 행사장에서 장애인 인권원장을 한번 저희들이 듣고 숙지하고 그래서 장애인과 함께 이 사회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오늘 행사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원장에서 사성적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 되다 하는 분의 경험, 학생, 교회, 학교의 신용반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는 건 다 아셨습니다. 이 비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 의뢰의 노력과 이 비도움을 통해서 모든 하나는 notre는 그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